플레이어로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야마하의 기타 앰프 KHR100H 듀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만의 퍼펙트한 기타 톤으로 가는 길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부티급 페달을 하나하나 찾아보고 커스텀 케이블을 만들거나 여러 스피커와 진공간을 시험해보는 과정은 자신만의 기타 톤으로 다가가는 창의적인 걸음입니다 야마하의 THR 헤드는 연주자와 이 여정을 함께 하도록 디자인되었습니다 사운드와 편의성 거기에 외관까지 인정받은 야마하의 THR 시리즈가 출시한 야심작 KHR100H 듀얼 헤드 핵심은 두 개의 앰프를 하나의 헤드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두 개의 앰프를 각각 혹은 함께 쓸 수 있다는 점입니다 THR100H 듀얼에 탑재된 두 개의 앰프는 각각 다섯 개의 클래식 앰프 모델, 다섯 개의 파워 튜브 모델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던, 리드, 크런치, 클린, 솔리드 스테이트,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앰프를 담아 연주자가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더불어 다섯 개의 튜브 타입을 내장하고 있어 6B6의 따뜻하고 풍성한 하모닉스나 EL34의 단단한 저음과 매력적인 중음을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클래스 A와 클래스 AB를 선택할 수 있으며 서킷 디자인과 스피커의 반응성도 고를 수 있어서 다양한 사운드 조합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해집니다 연주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25W, 50W, 100W의 아웃풋과 XLR 라인아웃도 갖추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만든 나의 사운드를 무대에서 멋지게 펼쳐보고 싶은 것은 모든 연주자들의 꿈입니다 청중들의 가슴을 치기에 충분한 음악 연주자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뛰어난 다이너믹 사운드의 개성을 담는 이펙터의 페달과 어울림 이 모드를 THR 앰프헤드로 무대를 즐겨보세요 THR 앰프헤드는 홈 레코딩은 물론 스튜디오에서도 최적으로 쓸 수 있는 레코딩 앰프입니다 마이킹한 사운드를 훌륭하게 재현하는 임펄스 리스펀스 스피커 시뮬레이션 기술과 고해상도의 라인아웃으로 당신만의 사운드를 손쉽게 레코딩하세요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오늘은 THR 100H 듀얼 헤드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THR 100 헤드의 전반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스 가이드